첫 번째 시간 뭐야? 시청자들만 갖고 오자 홈즈 나겠네 홈즈 그냥 한 바퀴 돌리고 오자 이렇게 자옹이 이제 올라오겠다 예? 올라오겠어 주사장 걸을자 힘이 더 중요하네 힘이 더 중요하네 따꼬 야 이거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집에 가지 말자 연습이나 하는 나 주차장 스라이딩 한 번 하고 있나? 아, 쓰라기인가? 붙일 것 같은데? 붙이고 왜? 왜? 장난아! 아, 아까워. 오우! 오우! 오, 깜짝 놀랐어. 아, 출발 되겠네. 원래는 월요일 게임이잖아. 오, 깜짝 놀랐어. 오우! 와, 멋있다, 방금. 지금 멋있어서 체계nej여 게임해야 하는데. 아, 아까워. 오, 깜짝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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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파스터에서? 저기.. 가자! 나가자! 형, 슬라이딩 한 번 해요, 또 이 사이도. 인수!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아 이게 취소되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 날. 습 날라가면 돼 있어. 여기 어디다놔요? 신랑? 야, 강민호 뭐야? 지나가는 길이라고. 지나간다 했어요. 누가 지나간다 했어요. 30분 내로 그치, 30분 내로. 하죠, 그럼. 다 써보단.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 속상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하샤이 기다리잖아. 근데 괜한 하샤이 기다리잖아. 원래는 할 바에는. 하자. 지금 하자 지금. 던질 수 있잖아. 흙에 있으면 괜찮아, 벗겨. 터져. 야, 뭐야? 야, 나 지금 안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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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